한글자막 by 김정은 미국 방문에 이어서 중국, 일본, 러시아에 가서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대리인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격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게 과연 트럼프에게 전한 김정은의 비핵화, 비핵화 약속이 정확한 말이냐 정확한 말이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으로부터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목소리를 녹음해 와가지고 틀어준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5월 미-북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언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거냐? 김정은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컨대 김정은 입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미북 국교정상화 그리고 평화협정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김정은 네가 북한 측이 발표를 한다면 트럼프는 무슨 소리냐? 내가 듣기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만나자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또 한 번 소동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떤 측의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권의 신용도, 국제신용도가 추락할 가능성도 있고 자칫 잘못하고 하는 정권의 향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운명이 김정은의 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노련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대 초반인데 노련하다니요.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가 지금 북한을 끌고 가는데 두 사람이 다 30대 초반의 오누입니다. 오누이. 두 남매가 북한 정권을 끌고 가는 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더구나 국제적인 판단이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정직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정은, 김여정의 정책이 노련할 수가 있고 현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존심 상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김정은, 김여정이가 무슨 노련합니까? 반드시 크나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망하겠죠. 그런데 이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남매가 이끈다는 북한이 세 개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치명적 이번 최근 사태와 관련돼서 치명적 실수는 뭐냐 하면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적으로 달렸습니다. 미국도 냉전 시대에 소련과 중국을 동시에 적으로 돌려놓고 싸우기에는 너무나 버거워가지고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과 화해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소련을 떼어놓고 소련을 고립시키게 되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힘이 별로 없는 북한이 핵무기 하나 믿고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적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실수가 전략적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은 중국이 좋아하는 장성택과 김정남을 처형하고 독살하더니 이번에는 미국에 접근해가지고 중국을 또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한국 특사로부터 김정은의 생각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이 대북 제재는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고 싶어도 중국이 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트럼프하고 만나자고 하기 전에 시진핑을 먼저 찾아가 만나야 되죠. 그런데 중국을 화나게 하고 트럼프의 미소작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소외시키려고 합니다. 둘 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둘 다 실패하면 김정은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이 뒷거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돈줄과 기름을 끊고 있다는 것은 동맹이 실질적으로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돈줄 끊고 기름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중국 시진핑은 김정은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한국의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국에 접근할수록 중국의 대북 제재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김정은과 핵무기를 같이 치워버리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김정은 이후의 북한에 대하여는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미국이 양해한다. 이런 합의도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치명적이고 전략적 실수를 하고 있는 김정은 편에 서기로 하였다면 이 또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석은 새끼줄이라는 편을 쓰는데 인수봉을 오르는데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라는 석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 꼭대기에 가서 거의 연방제 통일이라고 꽂혀있는 그 정상으로 오르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김정은, 문재인 정권이 동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회담하겠다고 발표한 다음에 아직 반응이 없는 것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김정은이 더 이상 속지 마라 하는 여론이 미국에서 아주 빗발치듯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미국 언론이 잘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를 좋아하는 언론이든 싫어하는 언론이든 트럼프에게 한결같이 부탁하는 것은 이만큼 속았으면 되었지 트럼프는 너마저 속을 것이냐?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 오바마는 북한에 속기만 했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보자. 두고 보자. 너는 속느냐 안 속느냐?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김정은을 만나서 속아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상당히 높은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망한 정권은 거짓말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이 제일 중요한 정책 수단인데 지금까지는 잘 통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남한의 좌파 세력이 김정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죽어 하니까 다른 나라도 등다라 속아 넘어갔는데 이제는 한 30년 속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제는 북한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을 수 없다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때 일부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 노동당 정권의 거짓말과 거기에 연계된 남한 종북 좌파의 거짓말이 이제는 신물이 나고 실정이 나고 해서 더 안 속게 되는 순간까지 지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링컨은 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링컨의 별명이 정직한 링컨이라는 뜻인데 링컨은 거짓말에 대해서의 명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성공적인 거짓말쟁이가 될 정도의 기억력을 가질 수는 없다. 뭐냐면 거짓말을 하면 꼭 그 거짓말을 한 걸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거짓말을 할 때 앞에 거짓말하고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걸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도 나중에 자기 거짓말한 걸 기억 못하면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순간 세계의 노예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들통이 나버리면 노예가 된대요. 노예가 된대요. 약점이 다 잡혀버리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그동안의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들통이 나는 순간 세계의 노예가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이 이제 세계의 노예가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이나 남한의 종북 조약 세력들이 거짓말을 할 때 수법은 진실과 거짓말을 섞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프 트루스라고 합니다. 반쪽 진실. 반쪽 진실은 거짓말 중에서 최악의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보다 반쪽 거짓말이 가장 심한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 이야기하기를 진실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촛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촛불혁명보다는 진실혁명이 진짜 혁명이죠. 드디어 김정은의 거짓말, 3대에 걸친 거짓말이 세계 앞에서 통하지 않는 시점까지 왔다. 거짓말로 망하는, 거짓말로 흥한 북한 정권이 거짓말로 무너질 것인데 그 김정은과 김정은의 거짓말을 도와주는 또는 김정은의 거짓말을 전달해 주는 김정은의 거짓말을 늘리 퍼뜨리는 확성기 대리인 변호인의 역할을 문재인 정권이 한다면 그 운명 또한 김정은 정권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은은 치명적이고 전략적 실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